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산과 태양과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정답은 바로 이 성경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장세기 1장 1절에 나와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참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한테 만 원을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그럼 목사님이 돈 감사합니다. 돈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전사람이 대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안 드리고 고목나무한테 기도를 해요. 태양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양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태양을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보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황량해요. 나무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무. 그리고 잎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꽃봉오리를 치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풀 번화하나 버리니요? 풀 풀 번화하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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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아이자 아이자 아이자. 뭐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여러분이 나와 그리스도에. 또 빨리 아이자 번호서 나오자. 아이자. 와. 여러분들이 나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또 빨리 아이자 오니고 나와요. 풀. 오 그래도 거기에. 와 예쁜 꽃이 피었어요. 언제까지 없으면 라며 풀 불러요. 와.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많이 만드셨어요. 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막 날라다니는 새도 만들었어요. 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막 날라다니는 새도 만들었어요. 와. 거기 스티커 좀 찾아가지고요. 여기서 좀 뜯어 뜯어 주세요.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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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당 속이에요. 조금만 가봐. 여기 하당. 그거. 내 가방. 근데 그거는 옳지. 네. 우와. 하늘을 날라다니는. 우와. 벌메솔레 아카수마 아울네. 새도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새도. 저라번에 입어나면 왜 벌메솔레. 뜯어요. 뜯어요. 우와. 응. 가만 있어봐. 이거에요. 어 맞아요. 새도를 쭉쭉 만들어야지. 잘라마소리로 오 blocks. 그러믄. 식품린 어디갔지? 이 쪽에 있네. оф휘uller 없어요. 여기에 있네? 이 안에, 이 안에만 보세요.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동물들. 스티커 없어요? 종말은 동물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동물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여러분들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해요? 도바라 코스토 전화가 뭔 벌쳐? 왜 뭔 벌쳐 전화가 되는거죠? 아티? 코끼리 코끼리? 그래요? 아티 뭐 벌쳐? 아티 뭐 벌쳐? 야 여러분. 예쁜 눈도 만들어 줘야죠. 아니 이거 람으로 안 가본이 보나오나 보네 아이나? 아 그리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또 만들었어요. 동물들이 동물들이 하면서 짖었어요.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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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왈, 왈, 왈! 그리다 굿들로 하겠어요. 네! 음, 왈 우왈 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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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예쁜 눈을 만들어 줘요. 왈, 내가 람으로 안 가를만 하시는 거 봐요. 아하하하. 아하. 아하.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몰라요 걔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라요 걔가 교회와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예쁘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씩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소리가 왜 이렇게 나요? 어디서? 저기 저기 노래 노래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가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따먹으면 안 돼 이것 따먹으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야 오래오래 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야 오래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안 따먹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건 안 따먹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도 있었어요. 아니 손사람아! 포메소를 맞으러 오는 사이탄만이 돼. 아아! 김야올라. 김야올라. 아마 여기 있어. 삼아올. 아우. 우다파리에 넣었어. 우다파리에 넣었어. 아, 케찹, 케찹, 곽자부, 곽자부. 삼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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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뭔 소리야? 놓치마. 아아. 놀아와이. 이게 뭔 소리가 나? 그건 꺼야 되는데. 아, 거기야. 그렇게나.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꺼야 되는데. 아아. 이건 상관없어. 어. 아아. 아, 이게 뭐냐면은 이 사탄이가 이 뱀의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와, 아니요. 사이탄데요. 사이탄데요. 이 뱀의 속에 바귀가 쑥 들어갔는데 이 뱀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난 사이탄데요. 그러니까 사이탄데요. 여러분 뱀이 예뻐요? 안 예뻐요? 사이탄데요. 사이탄데요. 뱀의 속으로 쑥 들어있는데 뱀의 속으로 쑥 들어있는데 뱀의 속으로 쑥 흑고 뱀의 속으로 쑥 흑고 아유 이 뱀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요 사르바 빛라 사이탄 파셔봤지 않듯이 쥬쥬올라 나갔어요. 그러더니 아유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아니 요 사르바 사이파메스율레 보내고 마니스코 너지 가요. 하하하하 하와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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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다꼬스 아 아 너 너는 도대체 왜 이 나무 열면 안 따먹는 거야? 아니 떨리끼네 요런 거 폴르티베라 가요나? 어머 이거 따먹으면 죽어 요 폴르티베라 가요나 뭐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폴미슬레는 너 가보는 거 그죠? 어린이 여러분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어머 요 폴르티베라 가요나 운집이 운다이나? 운다이나! 운다이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여자 주워도 먹어도 괜찮아? 뭐가 다 해보니까 운다? 요거 먹으면 똑똑해져? 요 가요나에 부디만 운집? 하나님 먹으면 똑같이 되는 거야? 바람에 쏘자시대 운집? 이거 먹어봐! 가요나! 정말? 싸쥐이? 이럴 먹어! 하하 가오! 어? 하나 따먹어볼까? 여기다 끼베라 가오? 그래가지고 한 알 따먹었어 아니 여기다 끼베라 가요 어우 그리고 남자한테도 말을 했어요 어? 아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아람이 많잖아 아람! 아람이 여기 끼베라 가오 되는 거니? 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 끼베라 가요나 운다이나? 어? 먹어도 괜찮아? 어? 가이번 티게이차? 맛있어? 미토차? 어? 맛있어! 어? 미토차? 어? 나도 먹어볼까? 먹어보니 가요라 이랑? 그래가지고 남자도 또 따먹었죠 언테 쏘자 뿌얗게 탈레베라 가요 아유 이렇게 마귀의 끄임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음속에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사리 만첼리 사이탐고 철마 패베라 가요 사이탐 마니스 비트라 아유 러니 다하 디옥 남의 꽃을 막 훔치기 시작했어요 아르 깎고 추워나 라겨 거짓말 라기 시작했어요 죽어버려 라겨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피트 나 라겨 막 동생 때려주는 언니 손 들어 봐 아니 왜 그래? 바이베리 바이베리 피트 아니 안 돼 안 돼 오다이나 피트 나 오다이나 어 어 오 그러면 오빠한테 막 덤비는 어린이 손 들어 봐 아 안 돼 오다이나 오다이나 나중에는 사람들이 오 칼을 만들었어요 아니 바치 많이 썼래 터르바르보나 가진 거 사내라 어 이 땅 상아 어 차이나 차이나 에잇 에잇 이래서 사람들이 막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오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많이 점점 죽이기 시작했어요 으잇 에잇 부나다 지난번에 에잇 저놈들한테 내가 에잇 당한 거 생각 당한 걸 생각하면 온통해서 못 살겠대 어 띄만치 젤 막아야라 젤 막아야라 띄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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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번에는 무서운 활을 만들었어요. 돈이 많으시네. 돈이 많으시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혼내주어야지. 돈이 많으시네. 돈이 많으시네. 그래서 저 집에 있는 거 다 뺏어와야지. 돈이 많으시네. 돈도 뺏어와야지. 돈이 많으시네. 돈이 많으시네. 그래가지고 활내주고 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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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남의 가짓을 막 뺏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네와 동네끼리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힘없는 애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더니. 아이고. 그 사람이. 아. 보니까는 너무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고. 죄만 지니까. 천국엔 못 가고. 다 지옥을 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지옥 가면 돼야 안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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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은 뜨거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니. 간에 끓아르 번이셔이나. 잠잘 수가 없어요. 아니. 숯도 번이셔기도 하니.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니 예수님 예수께서 뭐하리나 봐요. 다 울어 빨리 울어 울어. 십자가 일어나. 용자랑 십자가 일어나.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3일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웬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오는 자. 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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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가오는 자. 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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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가오는 자. 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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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오는 자. 아멘. 여러분 부처님은 다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아니. 아니. 아버지. 너. 그럼 여러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아니. 아무리. 뭐. 아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오는 자. 그리고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너희는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교회를 세우면 된다. 어떻게 세우지? 교회는 이렇게 세우면 된다. 네팔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나라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 교회가 생겼어요. 자, 오늘 사로서 지금 먼저 먼저 방문을 하면 됩니다. 교회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문전에 모아야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성한게 한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씩 뭘 배워야 할까요? 문전에 모아야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뭘 배워야 돼?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를 해야 돼? 아니 뭔데요? 여러분들이 노래로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짠송 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까? 지옥에 가게 놔두실까?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난 내 주먹을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 아들들이 교회 가서 빵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너 그 빵 어디서 났어? 아멘! 아멘! 교회 갔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빵을 줬어요 아멘! 이 아저씨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리 와 교회 가지마! 교회 가지마! 교회 가지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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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가면 너 이제 죽을 줄 알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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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옥도 없어 아니 날 가보니 차이나! 천국도 없어 それ 가보니 차이나! 차이나! 교회 나가지마 그래서 아들들이 아들 딸이 다섯 명있었는데 다 교회를 못 나갔어요 온 동네 어린이들이 다 교회를 다녔지만 이 다섯 명은 교회를 못 다녔어요 나중에 이 할아버지는 아주 늙었어요 이 아들, 딸들도 어른이 되었어요 이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늙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머리에 뿌리 달린 마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와 함께 지옥에 가자 너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냐?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는 저희나 원하러 쏠지구지? 하하하하하하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한테 제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아니 어차피 카콘이 말하는 마주가 되나? 나의 아들, 상대와 성대는 마주가 되나? 아, 이 아들, 카콘이 자극에 카콘! 파악, 파악, 파악! 바다니는, 지랄이 나가면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할아버지가 눈을 탁 떠서 보니까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땅에다가 묻으려고 지금 묘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소리가 나네, 그래가지고 관짝을 문을 열었어요. 그때 집에서 집에서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탁 탁 탁 탁 탁 탁. 아니, 이제 지한 복이 많지 않았어요. 박스 복이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 끼워봐요. 그래서 박스를 꺼내. 얘들아, 나 좀 꺼내줘. 엄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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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 죽은 아버지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죽은 아버지가 할 말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내가 죽어봤더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더라. 너희들은 지금 당장 교회에 나가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더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교회에 갈 거지? 네,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을게요. 그럼 난 다시 가겠다. 그러더니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자식들이 그 다음날 전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인연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 주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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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팔에서 제일 돈이 많아. 빌딩이 100개가 넘어. 그리고 돈도 엄청 많아. 그리고 비밀인데 마누라도 많아. 그런데 난 네 많은 돈을 그냥 남겨두고 죽기가 싫단 말이야. 이 돈을 다 세고 죽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어. 맨날 고기도 굽고. 술도 많이 많이 마실 거야.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자.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주 배가 고픈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언제부터 나우자인 라자 라스티요.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밥 좀 줘. 가나디누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 이게 무슨 냄새야? 어? 왜 이렇게 굽고 건너오? 고기 냄새다. 와우 마스크. 마스크 건너오이처. 어? 이 부자집에서 고기를 굽고 있나봐. 오예예. 너희가 얼마다 마스크 건너오이처. 나 고기 좀 조금만 달라고 굴야 되겠다. 아우. 그어라 터네 마스크 몰아임디누스. 워너너벌라. 부자아저씨. 너희 엉컬. 부자아저씨. 너희 엉컬. 아이 누구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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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고고 고요. 너 뭐야? 너 꼬스. 아이 웬 거지야. 아이. 요 비가리 보라이처. 너무 배가 고파요. 에헤헤. 또 뭐 먹라아겨. 목다 남은 고기라도 있으면 한 개만 주세요. 는 그리. 뭐? 고기를 달라고? 아? 그래? 마시래? 이런 거지 같은 놈 봤나? 예시도 예시도. 비가리 라이브는 고기를 하자오. 너한테 줄 고기가 어디 있어? 도라이 지는 마스 칸사! 빨리 꺼져! 죽어자! 에이 담초끄만 줘! 아니면 밥 좀 주세요! 오이 나 원해 말라이 도라이 와이머리 밧든 너 아니 뭐 밥을 달라고! 어이 나! 이 녀석 좀 매 좀 맞아야 되겠구만! 예스 라이저 말해 프린터 먹자 캬! 에이! 에이! 팍! 빨리 꺼져! 죽어자! 에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도라이 싸이다가 너 아니 이런 거지같은 놈 봤나 이! 팍! 에이! 에이! 너에게 준 밥은 없어! 도라이 니네 밥 줘요! 다 우리 개한테 줄 거야 개! 도라이 니네 만나다 버리면 아! 이렇게 이 부자는 불쌍한 거지를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니 도라이 요! 다니 마니스에 비카리 라이! 사이브라다가 아! 그만 니 거지는 죽고 말았어요! 언져스쿠 까렐라 거르다 비카리 마리오! 아! 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메로앗! 마라이 토팔렐리노스! 천국으로 인도해주세요! 마라이 쏠까발라 이장루스! 마라이 쏠까발라 이장루스! 그런데 거지가 죽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에 과연을 받으신 거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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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세요? 나는 너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온 천사야. 네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전국에 갈 수가 있게 되었단다. 나 같은 거지가 전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돈이 없어도 갈 수가 있단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자 함께 가도록 하자.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는 그만 병에 걸렸어요. 고혈압에 당뇨병에 심근경색까지 겹쳤어요. 안이 에스리빔 시리스 Soukato Aureo 수가로 바류이 런이 쟀사다. 아! 아으... 어지러워 성낙혀 어으... 미루사수껴 초골라 초골라 아... 그 순간 나이스 si my ma 무선 악마가 버랐어 새신 solitary 두 개요? 두 개요? 굿굿굿 야하하하하하 아아 두부야 두부야 굿굿굿굿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아 나상나상가이 날아가이 이럴때도 새 놈이 지옥에 가요 막기나 기나스 날아가자니 너는 이런 평생 쥐만짓다사 죽었으니 지옥에 가야지 지옥은 마리 지옥은 마리 마음껏 싸우는 놈이 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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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말았어요 개쌀이 던이 마니스탄이 널가 막아요 아 그런데 천국으로 간 나사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젠고로 간다사로는 아주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니 oj 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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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isc 애 που 드 UCLA 이따 갈게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천국인가봐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는 춥지도 않아 배가 하나도 안고파 여기가 항상 다른 곳 안고파 그리고 어디가 하나도 안고파 이렇게 하면 안고파 제가 우리에른 상황에 부를게 무꺼야 가게 예주누reaming 여기가 재미있게 상상의 수족이 감사합니다 예주누고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누구세요? 아직 뭐 하다가 있고.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게 된거야. 예수님 믿길 잘했다. 그런데 그 부자 아저씨는 왜 안보여요? 부자라니? 우리 동네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여기 못왔어. 그럼 어디갔어요? 지옥갔어. 돈이 엄청 많았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긴 못와. 집이 엄청 많았어요. 집이 많아도 여긴 못와. 그럼 어디갔어요? 지옥갔어. 내려가구요. 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내려가자이 거스로 타고. 왜? 쟤가! 나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뭐하지, 이해마 찬스? 아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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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재나 오재나 오재나? 아, 안돼 안돼 안돼. 오재나 오재나? 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재나 데카이 드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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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카이 드노스. 아 참 그 녀석이 상한 녀석이네 아 이렇게 좋은 천국을 놔두고 왜 지옥을 구경하겠네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아주 너무 행복한데 어 좋아 내가 그러면 지옥을 한번 구경시켜줄 테니 따라오도록 해라 아 신난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리하여 그만 이 부자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아유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이고 지옥은 너무너무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mesi 산소가 없습니다 아 아 누군가가 На 역할을 수 없는지 집으로 swamp itu시는 trades 크리에다 Architecture 있고 다리 안 누워주세요 다리 안 누워주세요 나의 사이사가 노노 다리 안 누워주세요 나의 사이사가 노노 오른쪽을 껴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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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운나 운나 운나. 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고 올라올 수도 없어.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큰일 났다. 우리 식구들에게 교회 다닌하고 천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에게 교회 다닌하고 천도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네팔 까트만두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천도를 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 길 옆에 티모대 목사 교회가 있지 않느냐. 내 말도고 첨이마바 스테이마디고 차이너더냐.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말라이시아 머리 다 하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나를 빨리 와라 마사이디노스. 안 된다. 운나. 징그러워요. 빨리 딴 데로 가요 우리. 천국 가요. 그래 천국이 더 좋지 지옥을 뭐하러 구경하겠다고 그래. 우리 가도록 하자. 나 좀 살려주세요. 메이특한 accom domu which died 날 representa New York. 곧ville 이곳은 우리한테 베어드 갔다 오오오 tradicional. 이리와요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열심히 나가야 될까요 지옥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